너무 이쁘지 뭘. 난 이거 재배되는 거 보면 너무 이쁘더라구요. 지금 저쪽에 수석하고 계시나요? 그럼 이게 10kg에 몇 개 정도 들어가요? 13개. 13개? 오. 이거 많이 물고 딴 데 보낼라고. 이거? 응응응. 사각조에 보내려고. 아하하하. 원래 그런 거지. 오. 무슨. 너무 이쁘다. 몇 평 정도 심었어요? 이거? 응. 800평. 800평? 아. 900평. 900평? 하우스 한 번 가봐야겠다. 히. 와우. 이야. 너무 이쁘다. 아.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라는구나. 콜라비. 창구. 아. 이건 작아서. 콜라비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아.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아. 하우스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분이 오셔가지고 수확하는구나 900평 하우스 짜잔 오우 하우스가 끝이 없어요 이렇게 콜라빈 사진을 찍고요 그럼 콜라비를 직판해 보겠습니다 농장에서 직거래 한사람이 한동 호박도 호박도 이렇게 받더라 순 잡아주냐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